차의 모든 구조와 설비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작돼서 누구나 이 차의 운전대를 잡고 주행하면 경쾌함을 금치 못한다는 태용의 승용차 기타다. 거기에도 더 커맥스 있는 태용의 승용차 휘파람은 우리나라 서해에 이름난 한국문화도시인 남포시로 들어가는 첫 입구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로 일떠선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조선연동총회사와 세계평화연합이 합용하는 평화자동차종합공장은 외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수께서 도전을 잡아주시고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 계시는 뜻깊은 공장입니다. 경위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 평화자동차종합공장에서 생산한 이 승용차의 이름을 휘파람이라고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공장과 승용차는 새색의 요구에 맞게 모든 것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고 먼 훗날에 가서도 선색없이 창조하고 건설할 때 대한 우리당의 요구에 맞는 것으로 선정돼서 건설되고 만들어졌습니다. 휘파람 승용차는 자기의 고유한 조용미와 경쾌한 주행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기술적 특성 또한 저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휘파람 승용차의 길이는 4.1m, 높이는 1.6m, 높이는 1.4m, 자체 중량은 1.95kg입니다. 승용차 휘파람은 차 운영에 드는 비용을 최대로 줄이면서도 마력수를 높일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이 승용차의 기관은 직렬 4기통 다중변, 쌍캄식 16변, 직렬 4기통 다중변과 매 기통마다의 전자식 분사구들이 설치된 최신식 기관으로서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기본 동력은 앞바퀴에 전달되게 설계되었습니다. 기통 용적이 크지 않으면서도 최대 출력이 103마력입니다. 이 승용차는 다른 승용차들에 비해서 휘발유를 많이 절약하면서도 높은 운전 속도를 보장하는 좋은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승용차들이 1km를 달릴 때 보통 70 내지 100g의 휘발유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승용차 18함의 휘발유 소비량은 1km당 49g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유 소비가 많은 다른 승용차들이 49kg의 휘발유로 400km를 달릴 수 있다면 승용차 18함은 같은 양의 휘발유로 그의 2배나 되는 거리인 800km를 달릴 수 있어 경제적 신뢰가 대단히 큽니다. 연유 탕크의 용량은 48리터입니다. 이 승용차의 모든 부분품들이 고도로 정밀하게 조립됨으로써 주행시 진동과 섬에 의한 부담이 없습니다. 승용차 18함의 최대 시속은 184km입니다. 변속은 수동 5단입니다. 좌석은 5명이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 안에는 성능 높은 최신용 라지오 녹음기 고성기 녹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마디 관절식인 조향은 운전칸에 알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운전 좌석 등받이에는 먼 거리를 주행할 때 필요한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접어서 앞좌석에 붙이는 오른 두 명이 누워 쉴 수 있을 만큼 진칸 이용 면적이 넓어집니다. 예비다이아는 진칸 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위치가 따로 없는 실내등은 누르기만 하면 불이 오게 되어 있으므로 밤에도 쉽게 찾아 켤 수 있습니다. 차 앞뒤의 조명등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의 운전사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열쇠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문을 열려고 하면 차 도난 경보 신호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처럼 승용차 휘파람은 현리성과 안전성, 운용의 경제적 효과성으로 보나 전세가 없는 승용차입니다. 우리 평화자동차 장학공장에서는 승용차 휘판을 구입한 사람들이 1년동안 사용한 차, 혹은 주행거리가 많기로 매듈인 승용차를 품질 검사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의 잘못을 의미한 거장은 무상으로 수리해주며 보증기간 안에 기간 기름인 유녀노를 한 번 무상으로 공사해줍니다. 우리 평화자동차 종합공장에서는 승용차 휘판을 비롯한 각종 승용차들을 공사 수리할 수 있는 기지도 이 구춘이 갖춘 수 있습니다. 높은 생산 능력을 가진 평화자동차 종합공장에서는 앞으로 경쟁력 있는 반짐 승용차들과 서형 화물자동차, 서형 보수를 비롯한 삼눅고 질 좋은 여러가지 종류의 자동차들을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승용차 시파람 구입자들은 전화번호 422-04-09에 문의하십시오.